세 분은 그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거죠? 네. 그렇죠. 첫인상은 좀 어떠셨어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왜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안 좋았죠. 좋은 인상들은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기 전에는 그저 팬의 입장이잖아요. 곽도원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격을 많이 하셔서. 악격을 많이 하셔서. 진짜 성격이 저렇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요. 실제로는 어떠세요? 실제로는 무슨 동네 아저씨 같아요. 이희준 씨는 사실은 작품은 처음 해보지만 같은 소속사에 있기 때문에 저랑 친한 사이고.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마음씨 좋은 그런 분이고. 그럼 궁금한 게 이병헌 씨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두 번째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럼 놈놈놈에서 등판 연기할 때. 너무.